응. 응. 랜스! 위키미키 피키피키의 컴백! 무대부하루! 고침에 왔습니다. 물만두. 아 그래요? 물만두예요. 물만두예요. 배고프잖아!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난 너는 물만두가 좋냐? 군만두가 좋냐? 어 둘 다 너무 맛있어서 그날 그날 따라 달라요.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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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만두. 지금은 나도 물만두. 오늘은 기절 상태고요. 저는 모닝 금사과를 먹고 있습니다. 원래 아침 사과는 금사과래요. 지금 시각은 5시 47분. 저희는 전날 쇼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안 자고 나왔어요. 그래가지고 원래 피곤해요. 네. 하지만 곧 있을 피키피키 무대에서는 아주 쌩쌩할 겁니다. 그렇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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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? 팬분들이랑 함께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. 저희는 키링이 없어도 오늘 한번 힘내서 산업자를 마칠게요. 해도 생각해봐요. 근데 아쉽다. 그러면 내일 볼 수 있어요, 우리. 알았다. 오, 너. 추워. PUBAN 아쉽다. 으아. 왜이렇게 잘가줄까? 왜이렇게 잘 가야해? 아 진짜.. 제가 아까 얼마나 배고팠는지 여기 불 있잖아요 메이크업할 때 꼬챙이 옆에서 갈비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헤어를 하는데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는데 짜파게티 냄새가 계속 나가지고 지금 슈퍼스는 내가 지금 제가 엄청 부끄러워하는.. 이리 오실래요? 제 인이어가 제 머리땜에 물들었어요 핑크색 됐어 저 렌즈 어제 이거 안 꼈는데 이거 꼈거든요 좀 작은가? 짜파게티 아 치장 먹힐까 그냥? 아 못 껴줘야 돼? 저는 너무 졸린데 빨리 준비하고 가야 돼서 그렇죠? 예? 그렇죠? 예? 그렇죠? 예? 그렇지만 점심을 빠삭 차려서 무대를 잘해보는 게 좋고 졸린 느낌 너무 싫어 파이팅 너 이미 눈이 졸리다야 나 무대에서 또 졸지도 몰라 한 프레임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우리 인이어트 아 무책하냐 아 무책하냐 어? 신기한 거 잘 봐 위 키 위 키 피 키 피 키 넌 키 키 와우 키 키 키 키 키 키 우리 키에 뭐가 있나 봐요 피 키 피 키 왜요? 키 키 키 키 캠 아니 캠은 키가 아니잖아요 키지 키 키 캠은 캠 아니 키우기 아니라 키 키우기 아니라 키 키우기 아니라 키 키 키 아 아 약간 좀 아쉬웠어요 무대가 약간 실수가 있었어가지고 진짜는 안 됐는데 그냥 저 수술한테 화가 좀 많이 났습니다 잠깐 말이지 마 알겠어요 왜 안 놀래? 언니 언니 아까 보다 인기적이 있었는데 도현 언니의 그게 있다니까요 뭐가 있어 미처 없이 나타나? 그냥 있으면 되게 듬직한 느낌이 있어요 언니 오늘 눈 되게 트로픽한 트로피탈? 아 아 주스 마시고 싶어요 어 여기에 여기 맛있는 집이야 와 보틀로 파는 데이글인데 어 어 어 이제 시작되네요 방송사마다 저희 맛집 바람 희박하게 염 염 염 그렇지 음 음 음 음 음 음 진짜 웃겨 음 어떡해 왔다 갔다 해 이게 안 돼요? 와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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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소리예요? 아 아 음 음 음 음 너 해봐 너 해봐 너 해봐 눈썹부터 해봐 너무 웃어 음 야 너 아무리 써서 안 보여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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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정해 뭐라고 부정해 부정해 음 음 수없다 아니야 아니야 음 음 중독성인 거 아니야? 노래가 중독성이 있지 않네 우리 다음 타이틀곡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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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내리는 거 같아 몰라 손 내리는 거 못해 이렇게 올리고 내리는 거 오 내리는 거 내리는 거 내려봐 내려봐 시시 음 음 음 음 음 야 기억해 작곡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뭐래?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다들 멜로디 기억해 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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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곡 김루아 김정작곡 김루아 김루아 편곡 김도연 안녕 갔다올게요 어 뭐야 저 어때요? 귀여워 귀여워 2 불닭라면 불닭라면? 난 아까 멤버들이 어떻게 하다보니까 우연히 로고송이 만들어졌는데 네 제가 들어봤거든요 저희가 기억이 안 나는 거는 그만큼 중독성이 없어서 탈락 탈락 그럼 안 들어야겠어요 제가 만들게요 탈락이야 야 음을 기억해내봐 니 기억 안 나지 지금 안 나잖아 이거 진짜 찰떡 에 아니야 아니야 언니 우리 쇼팩 찍던 발성 그거 어디야? 아니 아니야 왜냐면은 그러면 퀴퀴퀴 활동 때만 쓸 수 있잖아 아니 약간 거 짜증나니까 그러네 아니 약간 거 기억을 해봐 기억을 해봐 기억을 해봐 아니 그건 자기네들 만들어서 기억해 줍니다 응 기억할게요 지금 만들게요 안 들고 있어 내가 기억 못하는데 언니는 안 들고 응? 그렇지 그래 퀴퀵 퀴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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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진짜 발소가 왜였어요? 키키키로 해야돼 왜냐면은 우리 퀴퀴 로고가 그냥 크뭭크잖아 응 키키키키 이렇게 으응 어키어 어키 키키미 키키키 키키 키키키 언니 앞으로 올라와 좋았어요 언니 앞으로 윽 담당이에요 알았죠? 키키비 키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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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죠 아 잠깐만 언니 이거 써 내가 베트남에서 사온 못 보게야 편할걸 편하지? 지리도는 오늘도 힘들다 언니 집 쇼파라고 생각해 우리 집 쇼파라고 생각해 위키키비 키키키 키키 으꽤줘야지 키키비 키키키키키키키키 좋다 야 나 잘한다 잘한다 위키키비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위키키키키키키 위키키키키키키 언니 언니도 인정하죠? 아니? 안 나와. 알겠지. 응, 좋아. 으근 루아 혼자잖아. 잘 심해주네. 提crit 提crit 귀엽냐. 입에 한가움먹어. 로고송이 이렇게 탄생하게 되어 있습니다. 박수! 올라오죠? 까вор trat 뭐야, 맞아! 중성 있네. 기억하시는 거긴. 무슨 49 геро인지. 끼끼끼 끼끼 끼끼캠 이거 있는 옷 같아요 없어 애기 애니메이션 있는 옷 같아요 진짜 표절이에요 표절 야 그럼 네가 그 애니메이션 찾아오면 인정해줄게 난 몰라 그런 이런 내가 제일 기믹히 내 최근 어린이로서 있습니다 이거 네가 제목을 정확히 찾아오세요 그래야 이제 딱 이렇게 그게 되는군요 그냥 들어봤는데 이러면 그냥 우리가 멘트 질 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그런 친근하고 익숙한 멜로 이런 걸 뭐가 달라 솔직히 그치? 그럼 우리도 표절이요? 그거 봐봐 이런 거야 음악이랑 음악이랑 이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근데 나만 그게 아니고 엘리 언니도 들어봤다고 하던데 그럼 그거 가져오세요 그 노래를 아까 아까 루아 언니 거 괜찮습니다 루아 언니 뭐였죠? 빤빤빤빤 루아기로 가서 봐야돼 짠짠 그러면 이건 이어서 더 만들어보는 걸로 하고 저희가 또 네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윗키빼빌 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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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아